자, 출발. 저쪽으로 가셔야죠. 중심을 최대한 잡으세요. 그리고 보드가 너무 들려도 안되고, 물에 닿아도 안돼요. 출발하세요. 상관없어요. 그게 맞아요. 편한대로 하세요. 끝에, 끝에 부표로. 조금 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. 조금 더 앞으로. 상체를 살짝 그리는게 유리해요. 네. 저 끝에요. 바다 쪽으로 끝에. 예. 좋아해. 누가 이렇게 조금씩은 받으세요?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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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멘 아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